이제 여기가 대신가 몇 마리 없지만도 이 층은 마주스 가지고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누른하게 그냥 층도 많이 누르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돼가는 과정으로 벌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뱀뱀뱅을 위한 수상으로 만들어져요 이 뱀은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뱀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니까 이제 영상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또 다른 뱀은 다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알아야 하는듯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David Wang, 7,4개, 이제는 1,000개, 하와이. 그는 그것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최종 음료수 만들고 보셨죠? 하느님은 인식을 보았다, 그 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니빛을 이용해 주신 것 같다. 예, 우리의 인식을 만들어볼까? 그 물연듐 EQ에 그걸 물하는 것 같아요 이 물연듐를 먹으니 그 물연듐를 마셔볼며 그 물연듐를 마셔볼며 물연듐를 마셔볼며 그런 물연듐를 마셔볼며 그럼 자기 몸에서 에너지에 대해 무엇이 가장 여러 액션이 크죠? 아 What is the number of cells in your body? Each body? How many? Guess 7 trillion 70억 70억 75억 7 trillion is one answer Anybody else? How many cells that your body has? Number of the cells? What about if you have these cells in our body? How many microorganisms do you think we have in our body? 100 100 1조 35 So About 13 times more cells Is microorganism Yeah? Cell number is 7 million 13 times of that cell number is microorganism number So Without microorganism There is no such thing The living substance The living body can exist In the case There is no such thing There are no such things There are 오 sting Look, 유산균이요. Qué Butcher JESUS 인산물의 균형이 깨지면 균형이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if there is an unbalance between this one-third portion of our microorganism is LAV, if it is less than that and then more other microorganism is flourished then we are in trouble. Our body has trouble. 예를 들어서, 우리体内有三分之一是乳酸菌 但,如果 乳酸菌站不到三分之一 예를 들어서,整个身体 是失衡的状态的话 它就找到我们身体的 状态就会成功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우리 몸이라고 하면 우리 밭지 말하는 거예요. 밭이나 우리 몸이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 미세를 100이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유익균이 유익균이 25%고 유해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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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다. 그럼 60%가 중성균이 유해균이 그리고 우리 몸에 유해균이 유해균이 그리고 60%는 중성균이 그래서 유해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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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15% 15% 50% 45% 15% 40% 60% 그렇죠? 요새는 사람은 많아 아니라 대부분 수돗을 다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人類, 즉, 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의 중심균이 Movespire는 류류류륙니다 그리고 유익균은 1,720%의 경우, 유익균의 유익균은 유익균의 유익균의 유익균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균은 많은 숫자에 가서 1을 해요. 유익균이 25%인데 60% 중숫자에 1을 하고 85%가 되는 거에요. 매우 기능을 지정했습니다. 유익균은 2%의 유익균은 유익균이 65%가 되는 거에요. 유익균은 60%의 유익균은 유익균을 60%의 유익균을 잃는 것으로. 그리고 외생물의 성향은 80%의 건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류정유의 특수한. 그래서 이 발수고로프가 된 유니엄의 강연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유해균이 25%가 됐다, 그러면 1로 하면 이게 80%가 되거든, 그럼 여긴 어떤 농약에서도 비용을 막을 수가 없어. OK. On the other hand, if the middle guy goes into the bad guy, so it becomes 85% bad guy, then you cannot survive. You got too hard to survive. You understand? So middle guy has to, we have to come to the beneficial guys together, so tha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disease. But if they are 60%, middle guy goes to the bad guys, then 85% is bad guys, so your body has trouble. You got to develop disease. So the main reason is that when the中性菌 is 1% to 25% is healthy, that the damage to the body will be very soon. So if the中性菌 is 1% to 25%,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유예균을 갖다가 음식 위에서 뭐를 넣으냐 기청식으로 4분을 만들어서 밖으로 끊는 거라고 we have to spray IMO MF-04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군의 유해장을 사용해서 담아요? 평 Bonus interest rate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유해장을 제가치고 왜요? 다음날 사람들은 이것들은 정말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걸음을 줘야 되지, 유기질을 줘야 되지 벗고는 유기질 걸음만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has been terrible for the bad guys. Because bad guys are using this organic fertilizer if you give bad guys becomes worse or bad잘, baddest. worse kind when we feel bad 一般,不曉得의 정보, 总体을 위해서, 이중을 지켜 이 물釣은 잘한다. 그리고, 미술을 물을 줄여야 하고, 사실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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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러 이루었을때 인도모비라고요. organic farming really means when you have a harmony between the sky and the earth and 인간 사람 the human and the plants or crops these four different things when you have a harmony then that's organized. 所謂的有機農業 就是由天地人作物 能夠得到一個調和的時候 才稱得上是有機農業 所謂的有機農業 就是由天地人作物 能夠得到一個調和的時候 才稱得上是有機農業 그런데 지금有機農業 어떻게 보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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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 롬스는 有機農이라고 얘기하는가 내용 저 families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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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 세상에 금지 시대메살로 시작하는 게 그게 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아니지, 그 facilities 생명의 생명의物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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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까 여기서 그룹의 생명의 생명이라고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조지 산Ac명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총 2개의 생명이라고 응답해 이를 통해 지역들은 우린 족days이라면 어릅도 안가요? 오늘날 하시나 Where are you going? 오실 거 어 좀 일어서 이렇게 저 허리가 좀 막 일방에 가기 때문에 Come on here, I am wacky 그래 허리가 낫지 어 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사정을 모르고 유기자들을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땀을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부산층 사압을 같이 넣어줘야 먹을 일꾼까지 같이 좋은 걸 넣어주기 때문에 토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6,15,15에서 토양한 계량화는 6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자연물은 6개월이면 고칠 수가 있어 그래서, if you give organic fertilizer, organic matter to the soil you have to give organic matter plus IMO4 if you don't give IMO4 it may take us 6 years to get a better soil but if you use organic matter, organic fertilizer plus IMO4 it only takes 6 months rather than 6 years but you also you know conditions you use silo기 우린 유지ilo기 in terms of alter yourие but if you use silo기 수 있는 지지est 과학 비교한 농협을 별로 안 썼다고 그때 쓴 게 뭐냐면 사람 인공을 가리 농사진흥의 거의 사회석을 20년 전을 만났어요. 20년 전 when we say organic farming we used human waste and then we thought that was the best way to farm. So when we have human waste we didn't have enough human waste so we added water we added the kimchi the cheese, the liquid that's the organic, I mean that's lactic acid bacteria, right? so we added beneficial organism plus you know, the organic fertilizer which is the human waste at that time so that time was okay. 比如說在20年前 他們所有的大師已經有 不用這些化學材料 然後用這個 人混 做那個 人混酒 就是把人的混變 그 다음에 인문가로 농사질때는 암이라든지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20년 전에 나중에 당뇨 같은 건축'와 이런 큰 암이라든지 아토피 성모델들과 현명이라든지 그래서 그 때의 유통신을 소소하고 다른 생활에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때 신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양 증산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화학비료예요. 그 중에서도 화학비료가 질소 빌려가 가장 독보였다고. 그 때 신양 증산을 위해서는 화학비료가 가장 독보였다는 것이 화학비료예요. 그 때 신양 증산을 위해서는 화학비료가 가장 독보였다는 것이 화학비료예요. 이런 년의 시간에 긴장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시간에 일찍대로 사용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생양 증산을 위해서는 화학비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과강은 появ도 있고, 거기서 장 증산을 위해서 장증은 sau 수학비료가 계속되고 있는 데 자 podr heiß에 따라aire. 점심에 화후나는 크기도 해서 더 이상 화후나는 더 이상 Bigger than you are developing. 그래서, 환경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식물을 사용하여 식물을 사용하여 잔인 후, 농약을 사용하여 거기에 병달아가지고 학자들이나 유무자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황학비료와 농약을 만드는 데가 열중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발견되었을 때 학생들이 발견되었을 때 더 많은 pesticide, 더 많은 antibiót 모든 것들은 더 강한 것들 그래서 더 많은 환경이 발견되었을 때 더 많은 환경이 발견되었을 때 흡수화해 잠시분도 Masjid Warth 미국에서 항생제 징을 만들 때 사람의 병을 보충해서 만든 건데 사람들의 항생제가 필요하니까 전부 다 가출과 항생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구성산의 항생이었습니다. 그래프는 여기然 탄수 arrests, large 확륙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전환은 done 기회에는 기회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캐릭터는 공부에 고려해서 더 많은 기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선수는 이미 사용된 사람의 질질이 생기 때문에 그 다음, 다른 증명으로 사용된 사람의 질질이 생기 때문에 그리고, 당선이 지금 사용된 사람의 질질이 생기 때문에 지금 70% 정도 사용된 것입니다 대축된 미국에서 만들어진 항생제의 10% 이상이 가축에 투여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모든 항생제품을 사용하여 약 70% 이상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0% 이상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축의 성장들을 허물지 성장척진물문 그 숱에서 항생제를 사료에 넣는 빨리, 빨리 성장 그리고 거기다 더 무서운게 뭐냐면 빨리 자라게 하는 성장척진제에 항생제가 들어갑니다 On top of that Antibiotic animal disease 이것은 글를 추가한 인 그래서 그것을 더 constituency에 배 radar이 더 크기 액플로서 그리고jet품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을 추가된 인감들이 모든 경우는 이런 인간이 그러는 인간이 또한 인간에 우리가 먹지 않는 인간을 이렇게 화학물은 오늘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잘 알게 늘고 더 큰 다른 것이 이는 이런 것들은 더 다른 것을 알게 돼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는지 , 이는 동물이 제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人 또는 동물을 먹으면 부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은 돼지나 닭고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농축식해서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실, when you feed this antibody plus this hormone to the chickens, pigs, cows, and then they absorb their body, their body becomes very concentrated on these antibody hormones and things like that. we eat that one not the light kind of antibody but strong concentrated antibiotic and hormone in our body. 就是說,在我們人吃這些動物,這些生殖的時候, 這些荷爾蒙,生長基礎,就轉移到我們身上來. 성경의 고림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성전관리를 기원히 겪는다는 별 없다고 그랬어. 성경의 고림도전서 3장 16절 17절 if you don't take care of your body which is the Holy Spirit's place then you will be punished about that. so you don't take care of your own body means you don't take care of the Holy Spirit's place so you will be punished for that if you do that. 성경의 고림도전서 3장 16절 17절 它有这样的记载 比如说我们人的身体是圣灵的居所 比如说神的居所 如果有谁毁坏了神的电 神就要毁灭你 比如说我们吃了这些有害身体 然后的东西 可能是毁了神的圣殿 所谓的人 你身体是联名的居所 誰 body is the place the Holy Spirit There are also the ones that are lives. Your body is not just the only one man's body but the Holy Spirit can exist within you.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 농산물이 뭐예요? 내 몸에 그느라 챙겨서 먹는 거 아냐? 그런데 그 안에 화학 비료와 농약이 들어가 있는 걸 먹으니까 내 몸이 비용거리는 거지. 왜냐하면 그 나쁜 것들과 나쁜 것들은 우리 몸이 정말 정말 부족하거나 더 질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원래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을 받을 수 있는 것들과 농약을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도와 연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일을 더 많이 많이 받았다. 우리의 일을 더 많이 받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공조설 만들 때 젖 공장들이 뭐였냐면 빨리 자라고 그것이 영향 가치가 있는 생명력이 있는 젖이다라고 얘기해 가지고서 그 젖 공장들이 이벤트를 했다고 누구네 집 조설 먹었더니 빨리 크고 누구네 집 조설 먹어서 덜이 컸다 그게 빨리 큰 집 젖이 비싼 거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중심으로 집을 병이 컸다 그들은 어떤 그런 비교에서 유여 또는 이 일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공조물은 가장 능력이 생 queens Namen 자郻 מס dire라는 의미인 주터 знаком 이렇게 해서 진룸 게 요즘에 비만화가 된다 이것으로 인정삶았었고 엽네시티 Clinic 이렇게 성공 식의 단 regenerative 수oxйику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가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슴과 그룹은 동물에 영향을 흘러 있으며 그는 고파한 이 행위에 영향을 흘러갑니다 고파한 이런 행위에 영향을 흘러갑니다 동물, 식물, 또는 이런 행위에 영향을 흘러갑니다 그는 고파한 이런 행위에 영향을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늘 이파리가 무송한 다음에 옷이 피어, 안 피어. 그래서 지금 이 자연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전부 다 생식 불능의 상태로 자라입니다. Genertering are no matter matter whether human, fruit, animals, fruit, 생식 or their regeneration power, multiplication and regeneration capacity will go down. 그래서 어린이들, 꽃과 꽃이 끊을수록 이것이 모두 늘어나고, 더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형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가 더 큰 장점을 부를 때 생殖의 생성은 재생성에 바다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가 더 큰 장점을 부를 때 그래서 얼마 전까지 결혼하고 애기를 못 낳은 여자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아직 처음에는, 못 참고%가 comparing 애기를 못 pir potrzebmm sociales 선도 주자 tou gi b 요즘에 와서 밝혀서는 게 뭐냐 남자는 애기 못 낳는 여자 Anne nowadays, they prove that if you cannot get pregnant, more important thing is the male side. Your sperm is no good to bank the baby. So sometimes we notice the female pig is ready to have in a course, but the male cannot function. So that's what we notice that in the figurine. So that's what we notice that in the figurine. Now, recently, we are artificial fertilization. Artificial fertilization is very practicing very actively, but even if you try to get artificial insemination, some of the sperm is no good. So it does not fertilize. So it's the same thing with the human body and the human body and the human body. So we are going to have the human body. 어떻게 말하고 우선 시장은 미래야 하기도 했다 라고 future 저는 기사인들의 유형을 가지고оду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아니지만 이게 무슨 학생들이나 어떤 학생들의 학생들들 그럼 학생erne 학생들을 수 있는 학생들의 학생들들 1 3 4 4 4 5개에 한 거를 UH, 엑 f students, or MS, best degree of the UH? Okay. Okay. Three. Senior. You have a girlfriend? No more. No more true? Or you have...? No. 아직은? 아직은?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가 몇 살이야. 26. 20. 26. 21. 20. 20. 20. 20. 12. 35. 25. 26. 29.. 저거는 외국은 딸이 더 젊은거에요. 두피피. maybe you are immature yet. 이제부터 여자친구를 생기려고 하던 날씬하고 이쁜 여자친구를 생기던 애기 못 낳는다. 여자친구를 생기려고 하려고 하면 여자친구를 생기려고 하면 여자친구를 생기려고 하면 여자친구를 생기려고 하면 여인씨 부가들도 어찌로 커고 이 앞이 좀 두두커고 이런 여자 생겨라. 아기 낳는 기계가 풍성한 기계를 골라. 아기 낳는 기계가 풍성한 기계를 골라. 내가 이화여대에 가서 강연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화여대 학생들을 보고 자기 유방에 대해서 자신면선 훈련 들어오려고 했다고 근데 유방이 진짜 손을 들지 유방이 운동화를 OK, one time he was invited for the Yihua Female University It's a very top female university, the Jennifer graduated Anyway So, in front of all the female students, he asked them, I have one question If you have a confidence in your bosom, your breast, raise your hand But no one can raise the hand, because their breast, they cannot feel very confident They are not proud enough to show up their breast, so they cannot raise their hand Then, that's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So, when you say that's still a line, you know, you can have the hands of the aura And if you're not scared, you can have the hands of the team that's holding speed It's somebody who doesn't hold up their hand That's a good thing. So, when you say that's a sign, don't let the audience It's like the main wall. It's very small to the plane wall. There is one grip hanging there.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줄을, 모공을, 종돈을 구울때는 지금 먼저 뭘 봐야되냐 그러면은 유두, 젖꼭지가 많은가 지은가를 먼저 분석해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만약 이 여유의 해를 선택하시는게, 이것은 이 여유의 해를 선택하는 거를 보기 위해 예수의 해를 보십시오. 몇 싱글에 있는지 볼까. 몇 싱글에 있는지 볼까. 바로 그 숫자가 많을수록, 모성애가 강하고 피규능력이 왕성하고 애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라고 그래서 니빌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인생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인생이 더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그래서 니빌이 더 성공한 인생이 더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짐을 수 있으며 인생이 더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인생을 시도하는 롯을 낳을 수 있게 해야 돼 인생을 미소가 더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누가 더 숙소 무 줄 нем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무 수수 여기 collar 돼지 종자를 고를 때 이게 말미안當然에 두 손에 굽은 과 네 이 제일 먼저 발표한 피는 루 by 했던 게 더 더 더 더 이 러갔고 해수ưởng noticing 세체 지켠은 이게 무겁하게 된다 등머리가 이렇게 된거고 낯선호가 이렇게 된거 이 둘은 불합격이야 이런거는 인식되었을 때 대단 무거지잖아 무거지는 자연이 쉬는데 에어로는 인식되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위관의 남의 cut이오 이거 상대 이미 소원에 необ접한다는게 이걸 말해주고 그는 만약에 Transpss and bg 그럼 이시덴 대주가 유방이 모이에 부닫혔다. 그러면 거의 100% 유산이야. 그래서 이렇게 등환자 신고를 선택하면 민신돼서 대강 모드도 이 정도로 대기 이렇게 판단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흔들에게는 이런 그런 흔들, 이런 흔들에게도 흔들고 있어도 이 흔들에게는 흔들고 있는 러시아.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빌으라고 할 때 어떤 종자를 구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젖꼭지 유두 아니 애미들이죠 유두가 많은 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유두가 제일 많은 돼지가 어느 나라에 있는 중계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 중국의 검은 돼지 흑돼지 흑돼지 그런데 유두가 많은 건 18개, 19개까지 있어요 흑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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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19개 그래서 새끼를 16, 17마리 낳을 수 있는 거라고 18, 19인데 그 중에서 새끼를 16, 19마리까지 낳는다. 그럼 그 숫자가 2개 났구나. 그런데 여기서 그 같은 종류를 종자라고 하더라도 고급 사유를 먹여서 임신시키는 돼지 사기는 일부가 질러요. So even if you're saying, you know, pigpen, if you have a high quality of the feed then their nipples number is lower. That's a general trend. So if you have too much nutritious food, you give their nipples size lower, which means pigpen number is lower. 그래서 그 숫자가 2개 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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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숫자가 3개 났구나. In Korea, this is the example in the samples that I noticed. The Korea, the fat woman tend to have unable to have babies. 그리고 일종은 어마어마한 젖시 증거 항미에 오여하지 말아요 그런데 어떤 여유를 보면 말이지 이게 어떻게 크는지 쉽지 않게 한국말로 모르면 떡을 몇 마라 쳐도 괜찮겠다고 그래 떡판이 크다 이런 말이지 남은 음식이 아주 큰 값이 이렇게 한 가지가 일본으로 모치 . . . 그래서 지금 하셔서 많은 시간을 끼우면 좋은 오징어를 만들anse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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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다는게는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예비교아기 예비교아기가 주위에 살이 쪽아지 이제 녹적하고 애기를 낳고 낭산을 해 사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아 자 시세하게 caves ners 에 Are 들이 해 Rent 에 인물 는 이 아 미 이 에 이 시에 compare both that in the plans when you have a too much nitrogen they cannot bear that in a fruit adequately so this is kind of a compare well you know things to the human plot I mean versus plants 그래서 우리가 어미 돼지를 키울 때 엄마들 이길 때 새끼 잘 낳고 젖이 많은 의미로 마감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다직성으로 기르지 말고 섬유성으로 빌려야 되요 So if you wanted to have a piglet, more number of piglet and a healthy kind of piglet, then you try to feed So if you give more fiber food, fiber food, then it's kind of a nice and you know thin, versus if you have too much nutrients, then they become over overweight or obese pigs, then they cannot have a nice healthy baby, even number is going down. So 如果你要讓這個豬是健康保育的話 在飼料上你就要注意 不是多脂性的這種食物 不是多脂性的食物 而是要注重於多纖維的食物 讓它在成長的過程中不至於過範 它是健康的,然後比較修長的 有意義它將來管理的時候 所以要比較一下 如果要參加這個豬是很難的 所以如果要參加這個豬是健康的豬是豬是健康的豬物 所以如果要參加這個豬物 如果要參加這個豬物質的豬物質 如果要有超過脂性的豬物質 如果要參加這個豬物質,如果要注重於多的豬物質 그리고 고시한 피곤幅에서 그의 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꽃의 배성은 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잣 candy가 너무 advantage죠. 왜냐하면 꽃이 성 nombrado는 꽃이 해도 꽃이ule고 싶지 않으면, 그이 꽃이 성대로 생긴 꽃이 생겨요. 예를 들어, 석가인 것보다, 석가인 것보다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수준에 이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나라로 가서 보면 빨간색은 색간 진한 흙, 붉은 흙, 적토, 그 흙은 화강하게 변해서 만들어진 것보다 부식되어 있는 것보다 화강암이 부시기 위해서는 철분이 많고 알맹이도 많아요 그런 밭에는 역채류를 길러야 되지 그런 밭에는 과채류를 길러면 잎만 부수고 열매가 없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법을 입고 나무입니다. 이게 물색과 빨간색을 알 수 있는 데 굉장히 좋은 크폭이 생겨ld того, 왜 그런 게 좋은 것 처럼요 그런데, 이 물색은 무엇이든지, 너의 물색은 잔인입니다 네 네 그렇죠 한국의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그 홍土 아주 좋습니다 그 내용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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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즘 우리가 쥬아만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씬하고 새끼들을 많이 갖고 저소를 많이 낼수면 돼지 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뼈가 더 빛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가 더 빛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로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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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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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락국수 란드ischen 란드실도 란드시 이는 란드실도 란드실도 란드시 란드시 그러면 F2 메시지에다가 주록, 주록, 아까 주록 저지에 주록 저지에 빨간 돼지가 있잖아요. 숙는 걸 갖다가 이렇게 F3가 되거든 이렇게 해서 F3 안그네 F3 안그네 귀가 늘어진 까만 돼지가 있어 폴헤드 차이 나 폴헤드 차이 나 귀가 늘어진 까만 돼지가 있다고 아까 여기 두 마리가 있었잖아 귀가 늘어진 암퇴지가 수태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거기 우린 정신이 안 차려야 돼 모르겠는데 그게 3세지 수태지가 없으니까 비니가 폴헤드 차이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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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 바둑팔 뭐냐, 그런 대리에 여기 있었잖아, 바둑대기가. 이런 대리에 있는데 이것이 실용군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어떤 게 뭐냐 하면, 어떤 게 뭐냐 하면, 이 백색의约克의 특징은, 더 이상,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무신장 이것을 세서를 구한 거예요. 여기서, 고문국 흑배지에다가, 신용시자로를 적립해서 가져온 것은, 다산과 필요능력왕성과, 모성애를 얻기 위해서 묶여온 거예요. 어느 정도? 아니라고? 네. male white yoksha, black color yoksha plus white color yoksha. And then they can produce many pregnant and the ability to produce lots of milk, and then mother's love. This kind of characteristic pig will come out of the mixture of the black black yoksha, the white female yoksha. Is that understandable? Yeah. And if they have a generation after that mixture, and then female, that F1 generation, and the race, race, what do I want to say? You can tell me the... Green, yeah? Land race. Land race. Land race, male. You have a baby, then their characteristic becomes... We get what you 개봉. Everything that's spotted? GU? PRU. Yeah. That's a lot of meat. A lot of meat... potential. Yeah. 그 이후의 특성은 흥릇이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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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에 F3에다가 포인트 차이나를 아주 육진이 좋아지라고 해요. F3에 얌전한 그럼 라이드 바를 얘기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이건 흑 ? 흑래 blended 이는 그리스로 찌는 해옥은 그리고 흑룡이예요 예 흑룡이예요 이건 이제 비육도는 쓰는 거죠 아, so that can be used for the 비육도는 먹는 대지? 네 That can be a very edible pork In other words, it has a high quality of the pork 그래서 우리가 기를 때 이런 종자로 확보를 해가지고 F1, F2, F3 이런 걸 하더라, 사본 교회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송, 산윤交配 So, three generation, you know, development of this 더 results of the better quality of the peeps So if you can find those kind of, you know, this characteristics of the peeps then you can develop the whatever you want the quality kind of peeps you can make it Is it? Available then if you can order it? F4 F4 4대가서는 못 가면 4대는 안수 5대는 안수 4대는 안수 4대는 안수 3.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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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등 4.3등 6.3등 산자수 3.3등 4.3등 4.5등 5.4등 5.4등 7.4등 animal feed. Now, quality of the meat is very high. So, three benefits you can expect. One is efficient feeding, the other one is high number of piglets, and their quality of the meat is very good. So, this is something like this. So, like this, he said this. the man who raw meat is cowdered. Another skin called the meat. It's certainly something. Here's another one. So, this is a really good one. The man who raw meat is not prepared. So, I look at that.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가까운 계획통은 다 종자를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 좋은데 이게 아주 어려운 구조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은 더 좋은 성장의 효과적인 성장은 더 좋은 성장은 더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일은 단윈교회에 대한 단윈교회는 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륜 사회에서 사용될 때, 고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중국의 암퇴지를 구에다가 만들어낸 샅기베지, F1이죠. 그 한 마디가 한국의 천국을 넘었어요. 아 joe 아 japanese pig they brought this chinese male you know japanese mv they brought the chinese female be and they produce the second generation the cost of the second generation is 1,500만원 1,500만원 15,000달러 그 2nd generation BVP 한국에서는 15,000달러 1p 그 만큼 아주 기준으로 그 만큼 아주 특별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1,500만원 세 개 하나가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일본의 남은 중국의 남은 다른 그리스도 그 2nd generation 그가 1 그리스도 15,000달러 5,500만원 한국에서 한국은 하와이 같은 경우가 있다면 자유! 그런데 전혀 발전한 국제의 대학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교회에 참석은 3년 교회에 참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o what was the problem? I think you want to zoom in in the settings. I think you can do that. I don't want it to remember. Did you get a . There it is. I can't die. I'm going to switch it back and forth. See if the ones that are already on there. Yeah. Any transfer? Yeah. I didn't even know what we wanted. I'll give you an answer. I'll give you an answer. What's Friday. And you can tell me about it. If you have questions, you can tell us something else. Or we can tell you something else. We can tell you something else. We can tell you something else. If you have a question, 적어서 내는게 아니라 원장님이 가득이셔서 어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부진 게 있다면 귀엽게 말씀해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나는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죠 혹시 당신을 물어봤던 것은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받으러 오셨나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시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각의 문제에 대해서 살의 주인분 이릏 사위, 개인의 뜻을 존중하고 그걸 하려고 보호하면서 지켜보자고 공의행? individual mind, respect, individual 돼지의 마음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안정적인 책임은 여러 가지지요 인정적으로, individual rights or something to respect and community-wise practice 양본에 있으던 사위에 뭐가 있겠냐 인정적인 책임은 무엇일까요? 인정적인 책임은 무엇일까요? 인정적인 책임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칙이 알려졌고 하나님의ogram% 하나님의가요 tırured 하나님의 사랑 第七是飼料 第八是 那个雀色的方向 9是 第一大水的水位 第13水 维讲 그 돼지로 기념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의 뜻을 다 존중하고 이것을 종합해서 그 지역에서 두는 돼지 중인데 가장 최적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첫 번째는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자, individual pig's right pig's right basic right pig's basic right 자, 첫 번째는 하늘 너버 포 강화물 돼지 기는데 돼지를 빼놓고 생각하는 게 없잖아요. So we have to think about this. We are raising the pigs. So we have to think about the pig itself. So what would be the basic right of the pigs so we can respect the pig for the individual basic right? 돼지 기는데 그런데 집은 융자 받아서 짓고 사료는 사료 회사에게서 외상을 갖다 먹이고 그리고 경남은 야구를 고치고 이런 식의 생각보다 돼지 기록을 사회의 사회의 희자에 대한 인정적인 일을 raising the peak. To raise the peak, the capital investment, he wanted to borrow the money from bank or someone instead of using his own capital investment. And then they bring the 사료를 어디서 가든가 사료대에서 오고 so you have the animal feed company and then you bring it without paying the money but it promised to pay later yeah so another one is um so when the they get sick people get sick and try to get this antibiotic or you know with some kind of chemical medications and then that's the idea he wants to raise a p that's a sort of improper plan or intraperial attitude for the peace 有人在商業養豬上面 包括用水泥地板 還有買市售的飼料來餵養 都是也不是站在尊重豬的基本權利來考慮 然後做的這些事情是豬隻生病 然後在飼料上要用於飼料的飼料 還有買市售的飼料來餵養 都是也不是站在尊重豬的基本權利來考慮 然後做的這些事情找到豬隻生病 그리고 또는 이렇게 많이 모든 것들을 이를 더 잘 안한다고 모든 것은 유명한 정책을 그렇게 생각하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 수 있을까? because your original investment money comes from the bank or somebody who gives a research fund or something and you have to follow their order, you have to do this then that one then and so you cannot make a decision how to handle the big fee and then the same thing is the big fee, you get the loan so you cannot buy whatever you want to buy this big fee because you are tied up with the loan, you cannot buy more fee or better quality or anything like that and when the baby is sick then you got to buy this antibody but I don't know which antibody and things like that and so it's all related with the complicated matter but you can be very failed because of the all complicated issue you cannot decide yourself although somebody suggested oh you do that that way but it's all tied up with this you know the factors That's all Good luck 剛才提的這些條件,因為他解釋太多了 大師病人這麼講 剛才講的那個水泥地板還有市售的飼料 還有生病人請來看病 這些條件都不是我本人一個人可以決定 而是如果是市售的飼料就是有別的人做的 然後生病是釣場別人提供的 有自己一個人可以做的 全直接能力 那為對付 created 旁豪、比例行有15分次 Jud育When你決定不勝選你 如果 Alumni講解決於是非對付墻加比cur 지금 정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의 정신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정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당신은 정신을 받을 수 있는지 정신을 받을 수 있는지 고구마가 잘 어울렸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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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늘은 찌그마 이자는 띠꽃 카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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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효공화 카사바 면의 카사바 수어 음미가 상상 상상 카사바 카사받 아, 이거 이빨야. 네, 식료용. 이 3장은, 그, 식료용의 난과. 이 3장은 식료용의 난과. 여기서 청에 옥수수 있잖아요. 이 4장은 무옥수수. 이거는 심어가지고 무옥수수. 이 20장은 sal합 때 피우고서 이는 3장이 만루도 시인국도 시인국은 하와이나 대만 아들이 이해를 이어서 번식을 수 있다거래요. 소, for example, you wanna make sure the food, pig food is already, is ready, it's.. the, for example, if you do this corn, you can plant 6x by year, cut it 120cm, and then shred it and then use that one. So you have already confirmed that my food is ready. 겝 toget, 누구든 혹은 participate, 혹은 홉 바비.. 합unch? 갑오짝. 해원 그게 sequencing. Hassaba, tapioca 새식을 줄게 이 식의 식을 노릈이 어차피 채식의 식을 충분히 형식을 충분히 채식을 version 저는 어떤 식의 식을 내는 이 식물의 식물과 흡수와 ants 아직도는 생물을 먼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재료는 타일로 신체 재료는 한 포기에서 한 포기에서 이번 주진ared 농료로 다음날лен 소비과 단체로 야하여 공이 1주일 후 수 Bir 소비과 3.5kg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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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 고기 당일 마이 4.5kg 만약에 수집을ري定 그 수집을 사용 그러면 마이 패례레이 그래서 이게 자연농의 시절은 고구마 한 개가 3.75% 키워나가요. 자연농에서 고구마를 기름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수식을 만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거에요. 혹시 이 수식을 만나도록 하는거에요. 그 수식을 만나도록 하는거에요. 수식을 만나도록 합니다. 여기 있는 경험이 19kg 정도 되어있습니다 와! 아! 사료용 호박에 1개가 열리지만 1개가 15kg-20kg입니다. 사료용 호박에 1개가 Fat-7개의 15kg-20kg인 лег경고양 5kg-10kg 15-20公斤의 단무원, 그래서 포박을 갖다가, 포박을 갖다가 건조시켜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를 갖다가 질장 사무원을 만드는 건 아주 대단히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면 Remember, 이렇게 동생을 사용하는 음되면니다. 그리고 이 라면을 잘라요. 그리고 이 라면을 잘라요. 그리고 그를 잘라요. 이 라면을 잘라요. 그리고 네 라면을 잘라요. 그렇게 중요한 라면을 잘라요. 그 라면을 잘라요. 왜냐하면 이 라면을 잘라요. 라면을 잘라요. 그리고 잘 먹어야지. 그리고 이걸 두려워해 주질네요. 그리고 이 카사바는 타피오카, 이거는 나무 고구마 아니여, 우리는 나무고 미치 않은 고구마가 아니여, 뿌리다. 그래야 그게 한 개가 만지, 빨리 키워나가. 카사바, 타피오카, 원, 타피오카, 트리. 위치에 있는 거, 타피오카는 그로마러, 카사바는 8-9kg. mise은 호바의 첫 장소와 포도가 2개의 1개의 모술이 8-9kg, 왜냐하면 영양주의의 대한 재믹만 원해야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을 사용하는 중에서 너의 자연 한 주의의 지식에 대한 거친적 지식에 대한 정치적인 거친적 지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정치가 되었다면 그것도 그렇게 상한 olacak! 그래서, Oczywiście, 그래서 이런 식 경과는 나를 사용하는 것을 시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확보한 사유의 양만, 그 양에 해당하는 것만큼 되게 만수시는 것입니다. 아, 잊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잔인인인입니다. 아, 좋은 잔인인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많은 식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식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게 많은 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겨우 리다 과 thee 돼서는 이유로 줄이기 때문에 너는 무엇일까 Alabama 너는 무엇일까 이제는 했답게 하면 부모양은 한찌개... 그렇다면 어쩌면 안 생기는 많이 안 돼요 그렇듯한 correspondents 어떻게 제가 다른 농협을 지지요? 꼭 집을 짓고 그리고 집을 짓는 것도 한 번에 큰 집을 짓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씩 같이 짓아나는 겁니다 이런 건 오벤 gone가고 나가면 그러면 이래 들어서 이런 산이 있다 산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불을 뚫고 불을 뚫고 여기다가 그 볕즙이나 풀 그걸 비우다가 넣어주면 돼지가 알아서 여기가 새끼 낳았장도 아니고 이 글지에서 다 집을 짓고 살아요 제이지가 거기 있었으면요? 따로 뭘 지어주지 않아도 지이가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살아요 이 녀석이 잊지 않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는 부품이 geared 크기 빛이 vad煩 수도 있는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있는 그런ieg어で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는 수직하게 집을 사용하며 비가 빛이 있는 것과 like green grass or grain or something then the pigs realised hey that's my place to live so they started living there and eat those pig feed that you put it inside rather than expensive pig pen which is too much cost 자유의 쪼는 서브render 일부러 저 James가 다른 손으로 들어가 있는 현 때 일부러 사는 가장 좋은 상도에 막 스테이크가年을tr압을 그리고 뱅을 더 위에 서서 이런 거에 이렇게 조이할 수 있는가 일주일에 새 사는 것 그래서 이 산을 타고서 그냥 무너지니깐 무너지니깐 피붓이 큰 통 있잖아요 뭐 1톤짜리나 500미터 들어가는 짜리나 그걸 반을 잘라가지고 다 엎어놓으면 무너져도 상관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간을 깔고 일부 반으로 머리를 그냥 죽여서 들어가고 있어요 유니가 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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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영예의 소금을 앙퇴지만 면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황이 이 상황이 그리고 저는 이 산을 통과 이 산을 공부하고 다양한 여성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있는 산을 빌려가서 이 산을 빌려가서 산을 빌려가서 산을 빌려가서 집을 빌려가서 그래서 도심으로 하여 물론 이 시장에서 미국이 사실 다 듣고 인하는 것이 Crabson의 성향을 적는거에요. 왜 저에다가 껴쪄을 넣어 빠지지 않는거에요. 음이 아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쭈는것이 아주 아주 작나. 부위 야리니 마요. 부위 인류 인류의 세상. 자기가 새끼러 다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으로 내려와 그래서 그동안에 그 때 그 애비가 받아들이고는 아주 고맙다고 주인한테 좋아서 소기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면 친해져요 그래서 돈 빌리지 말고 치욕에 시작하라고 창조회보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거나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많이 부족하고자 공出來 그런 건가요? 빨리 진출하다가 kara이uk est니는 또 들여 이라고 생각했다가 라고 생각하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무엇인지 일단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 계곡이 많지 않은 사내요. 그럼 거기다가 대신 저걸 빌려먹는 거 아니죠? 부역도 못 먹고 살이 찌거든요. 부역도 다 먹으니까. 이 상황은 대화가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널을 가고 있는 곳곳에 많이 생긴 하우스의 잎을 많이 생긴 하우스의 잎을 그래서 시작부터는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5,000대 사본을 풀어놓으면 질의가 아주 많은 생입니다. 그러면 돼지 먹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그럼 산을 다 돼지에 개관해 놓아. If you have this lot of leaf mold, and then you add some IMO number 4, then all pigs will come, they've developed a lot of the feet available for them to raise the feet. 比如说, 在有苦涅值的地方, 只要把4號 웨棕物撒在上面, 那個地方就有產生很多的丘寧, 然後, 猪隻自己會去用鼻子去把丘寧挖出來吃, 丘寧也是高級的蛋白物, 比如說, 你只要懂得這些, 自然農業基本原理, 其實不需要 刻意花費很多錢去養殖, 你只要方法的話, 就可以小規模, 然後去擴大해주세요. 개관해 놓은 곳에다가, 캐싸바를 심으면, 어느 사료가 많나요? 所以, all these pigs will make the development of nice soil, and then you plant the cassava over there, tapioca, then tapioca will grow very well. 這些豬去拱地, 然後在這個地方去找丘寧, 然後當他們吃完, 然後你在那個地方去種木薯, 樹薯, 牠會長得非常好, 木薯會長得非常好. 그러니까, 우리가 대주지 낸다는 수돗이게 해야 되지, 이, 내 스킨강을 벗어나라고. So, you, you have to think of out of the box. If I raise the pig, I gotta buy this one all the time. But instead of those kind of idea or thinking within the box, you go outside the box, and thinking that I can get it without purchasing it every time. So, if you want to have a dog, you can't be able to think about it. I'm not going to where to buy it, I'm going to where to buy it, I'm going to spend a lot of money. I'm going to think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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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a lot of resources. For example, if you don't have a lot of resources, because it's a lot of resources, has to eat both of these resources. So there are a lot of resources here. If you can't fire the pig with four holes, you can put it in space. You can put a gun to fire. You can put a gun to fire. When you're fired, you can put one of those away. 줘야 돼. 그래야 조건 반사로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돼지 갖다 붙잡는 방법인데 그래서 항상 돼지에게 기록을 시켜줘야 돼. 아 이 종소리가 나면 나한테 먹던지 먹던지 먹으라고 쫓아오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농장이 되는 거죠. 분은 안으로 벽을 굳이 부족한 것들도 아니라 남자들에게서 지급한 빨리 음식을 시작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게 해달라. 야채가 이처럼 치는 이 방향을 지지게 올라가서 하면서 시간을 지지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가 줄어들고 나서 다시, 그 소리가 줄어들고 소화시키는 위장을 만드는 쪽으로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았던 자원을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자막을 연결하여 이곳에서 꼭 필요한 가격이 있다면 한 번 구입하는 가격이 적혀서 이거 왜 이런 곳에 있는지 그니까 푸짐한 가격은 없지 한 번 구입을 위해 이유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부족한 가격이 있는지 일단 보실 수 있는지요 어떤지 시금이 변한 지혜의 지혜 그리고 변화는 4량 그리고 이런 비용이 필요한 지혜의 지혜의 지혜 예를 들어서, 농구의 지혜의 지혜의 지혜 그리고 국제 지혜의 지혜의 지혜 베베의 식물을 통해 좋은 식물에 관련된 식물을 통해 기름다운き트에서 나무으로 탄생한 식물의 식물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병아리의 혐의명이잖아요 대나무의 불명이잖아요 그래서 유장이 특징해주는게 추운 수복도 이렇게 먹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엘들을 그렇게 만들면 이스라엘 자원의 특징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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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어aker의 인사дел이야 응시 shovel도 좀는 Mart자와 교älle 요가 Rotary 우리가 생각하다고 생각해서 이 녀석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념이도 같이 바살되어 는 우리의 무엇을 위한 강 tecnología 그 후에 나중에 인것이 많이ne게 많은 많은 잔인이나 모든 잔인 잔인 흥이 Blv의 식물 그것도 다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탄수화물의 증가, 면역을 다 탄수화물 사료거든요 그런 단백질 사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카보 하이빗의 그런 식물을 얘기했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프로테인 미소 지금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백질을 확인하고, 하지만, 식량이 있는 것이 더 이상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최대의 단백질이 뭐냐면, 물고래액, 액이 아직도 고급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고등학유의 효율을 하는지 그런 고등학유가 그 고등학유가 그 고등학유가 그 고등학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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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는 가장 좋은 고피디를 먹고 봤을때 눈벌의 애벌레나 파리의 애벌레나 같은 거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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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왕ibility 우애인 그 말은 그 말 아! 으! 하와이와 타이완은 그러면 국창윤성 사포를 만들어가지고 사폴랑 수준을 파치고 구용도 맞추면 다리가 와서 엄청나게 이걸 해야 한다고 그걸 80%? 85%의 모이스처 컨텐츠 of the iam no.4 then fly will love to come after that and make this lots of magic 예를 들어서 4호 외생물 把它의水分调整 80% 成熟状의状態 창의 회장 시원靠在 이곳에 참여 利용 4호 외생물 就可以 비가 맞지 않게 하우스는 조금만 지어가지고 파리, 애벌레, 양육장으로 만들어놓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어갈 수 있는 물이 소금만 더 소금 양육장으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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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ight Then the fly will come And lay eggs And they'll become the graduates You know You can use a water That there is a food In the food You just want to apply 4th of the water Or he will produce That he will produce That he will produce That they will produce That he will produce And in the water He will produce That he will produce And he will produce The food Which will produce That he will produce . . . . . . If the live maggots to the pigs, their character is very wild. 생산出来的就是 쥐요, 因为它是活的, 你直接喂两这些猪的话, 它的个性会非常的粗暴, 所以, 쥐, 不要直接喂, 要加以处. 所以,咱们的猪肩的猪肩都给予计, 所以,不需要短暴券牙肩的猪肩, 所以,它是这样子的猪肩, 在这些猪肩的猪肩的性格, 如果您热热的猪肩, 热的猪肩, 그리고 배게에 담아요. 그리고 배게에 담아요. 그리고 배게에 담아요. 그러면 이 wild terp. 그러니까 쪄서 말고 냉동시켜서 하는 게 어때요? 그 우지에 냉동시켜요. 냉동시켜요. 아니요. 쪄서 말는 거에요. 그대로. 그대로 냉동? 냉동시켜요. 죽는 상태에요. 그거 안되요. 그럼 강도 만들 수가 없지 않아. 그래서 그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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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당시켜서 죽어냈네요. 그래도 나를 죽는거에요. 죽긴 죽지만 나도 그 날이 물가기 때문에 아래에 의해해 거품은 bị 지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주로 이거나 아마도 더 바 나쁜지 않지만 하다가 좀 더 지휘해자 아마도 저 시험을 보면 이를 이용해서 이때 집이 낯을 밟고 기존 pessoas 있는지 아마도 입장에서 쭙쭈어 그 때에 그 때에 를 다 먹기 위해 그 때에 를 다 먹기 전에 그 때에 를 다 먹기 전에 그 때에 를 죽을 때 이 를는 를 마치고 를 사용던가를 먹기 전에 를 죽을때 를 사용던가를 먹기 전에 를 죽을때 를 죽을때까지 쥐 죽을때 더 깃돈, 더 깃돈, 더 깃돈 그런데 산이나 사망의 발은 조금만요 산이나 산에 있는 발이나 사망의 발은 조금만 타고 그런데 시대에 파리는 파리가 커 에버리드가 커 그래서 시대에 있는 파리를 산이나 사망의 양자로 보내는 거에요 OK, the size of the fly in the mountain area or desert area is very small so what you can do, the size of the fly in the city area is big so you got to adopt this city fly to the mountain or desert area and then the size of the maggots will be the bigger size 그런데 그 시대에 큰 파리를 양자시킨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에버리드가 눌러보는 배지 있잖아요 두창우성 사본에다가 숨어 놓은 거 그걸 갖다가 시대에 달아놓으면 큰 파리가 올라와서 애기를 낳거든요 어떻게 갖다가 시내 시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산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큰 파리가 태어납니다 아, 그 에버리드 네 네 일단 그 파리가 그러면 아이좀 아이좀 사이 아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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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ten 아이좀 They become flies, and there are big kind of flies they will subsequently make 말omy엗, big kinds of eggs So in other words, adoption can be channeled through that way First of all, collect the area of the cities of flies of big size and then let them lay eggs and bring the maggots of the big size 이곳에서 산책을 가져다주시고, 이곳에서 산책을 가져다주시고, 이곳에서 산책을 가져다주시고, 이곳에서 산책을 가져다주시고, 더 큰 크기와 작은 크기. 그는 그 산이크 그리고 사모 그리고 그는 그는 그리고 그는 그는 그 4호 외생부 그는 85% 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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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는 그는 이런 이렇게 그는 더 그가 그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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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국 한국 우리의 의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실시한 것입니다 문제를 했는 та 지적을 했는가 그의 의학을 위한 이 과정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야할 때 그의 가야할 때 그의 의학을 위한 방장관 방장관에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걸 좀 더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외국에다 얘기하니까 외국과 농민부다 얘기했잖아, 나 찾으려고. 농민부가 지중체에다 얘기한 거예요, 나 찾으려고. 아, 그럼 지중체에 와서 체리 과장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도 괴롭다고. 그래서 국방장관을 날 못 만나게 하고 그냥 갔다고. OK, 예용 easy. battle successful demonstrations in Congo, 김정은 총 77원에서 región math and college의 공부들을 하향으로 지켜주시는 우리나라 국민의원을 분들이 맛있게 전 Bartu Hong 명의 공부하게 하러 다시 새드시 vibrating 동 travels 강하게 뺏 Go. 그의 정부가 한국어기관을 넘어오고 including 한국어기관을 지키고 and then they asked him to go see look for the Master Cho they come to the Master Cho, Shacha Mao don't help him so actually he never met defense minister of the Congo of Africa never meet the Master Cho because the government officials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그는 마치고 싶어서 그의 노력을 없애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롱스틱을 방문을 통해 그는 롱을 회원의 관계가 그래서 한국에서 집중한 한국 사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일을 위한 수업에 대해 의미가 있어 방금 이게 왜 소재들도 많이 저에게 강조할 수 있어요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국회의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 관원과 학생들도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때문에 외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막는 것입니다. 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양동 전화를 하려고 할 때 아 될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는 아주 굉장히 행복해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을 때, 이 특별히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걱정했을 때, 오늘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보고 싶었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달이나 12월달에 과수하고 인반 장료를 함께하는 전문인처럼 혼란대예요 올해 오늘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올해가? 내년 아름다워 내년 아름다워 외국인들은 추가 심인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침을 준비하지 않죠? 추가 심인에 여러 가지 심인으로 일반 나뉘가 없음 enfin 더 철기와 비교해 주신 분이 소품과 비교해 주신 분이에요 either October or November 왜 그러냐 하면 금년이 지나고 내가 84살이야. 아, main reason why he does not want to defer to next year is after this year he becomes in korean age is 84 years old. korean age is not the same as american age. when you're born then it's zero a year old yeah and then after first birthday you become one year old right korea as soon as you're born that's one year old. so the next uh next uh january 1st you'll become two years old you understand. so he's a big age although the american way is a 82 years old um i think uh 생일이 메시시 이월 시절 valentine valentine's day february 14th birthday but if you count this when he was born 2014 he's one year old already and the next year January 1 he's two years old so he become as soon as January 1st 2018 he's 84 years old you understand yeah you still adding up 大師的意思就是說 這次講述講述完之後 在十一月 還會再辦一次 特別講述 就是一般作物 跟果樹的特別講述 大概設定是在40位 那 有參加過養雞 養豬 然後拿到證書的 這個一定不能錯過 因為三個獎金你拿到 等於說你已經有準師資的資格 然後在最後實驗以後 透過測試裡面是CGMSI的獎師 所以有參加過 所以有參加過兩姊兩豬的 最後一次 最後一次 太靠近了 來實驗到的事 對 然後再次講述 還有一句 我 會想說 我會想說 我會想說 很難的 所以 我會想說 謝謝 謝謝 所以 時間到處於 我 昆帕 是 有點難以詞 詞語 真實實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 is thinking of me. I thought, last year when I came, I went to the 치즈 seminar. He said there is a young lady at Konkuk University master this degree of a young lady can translate this seminar. I was so happy. This time I thought she was going to translate. I asked him, you have some translator this time, a young lady. He said no, she cannot do that. He asked me to translate one more time. That's the reason why I came back. Thank you. When I was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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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young, when I was young, I was young. So he is seriously thinking before he goes, he wants to have at least a special seminar. Like a, not a basic seminar, but this special chicken seminar, and pig seminar, and then fruit and vegetable seminar. Then he feels, he has established at least the whole seminar. he did that, and not only just Korean farmers, but also as, you know, foreign farmers. So he feels that he has finished his obligation. So that's the reason why he wanted to do it within this year. so let's say that he's keeping what he has told about preparing He can't speak about the because of the time he said to make them about the time at least the two people and people 아무튼 보통 주님과 주님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지체엔 indicate 주님께서는 일을 알게 된 것들 주님께서는 전후 후, 제idue서 한강이 주님께서 주님께서 상상회에 rajtabelle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소命으로 주님께서 주님을 다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 노동을 사랑해 주시면 해주는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도 고답을 하려는데요 그러니까.. As much as you all love natural farming, I wanted to say that I wanted to serve you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만약에, 그는 사람의 전국의 존재가가 된다 그는 한의 마음을 바랍니다 그는 다음의 전국의 전국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국의 전국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국의 전국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게 사료인데 조사료를 농농사료화하는 과정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So in the pigory farming practice skill, the important thing is animal feed. And so my proposal is that the rough animal feed, we develop or transform to the high-quality pig feed. So that's my suggestion or direction of the, you know, advice that we should not think about always the high-quality, expensive feed is the good things to do. But if we can just develop it very, you know, out-of-the-box, that we can develop this from pig feed which never think about that's possible that can be used as a pig feed. This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how to make this material, how to make this material, and how to make this material, and how to make this material, and how to make this material. essentially what the eating waste Stalin means to have this material. So whether we need to learn the material, then use the truth to Britain's lives and 때문 to all the humanoid. Without the art, you can all convert into thealah cortical processing Psychedel 한국 국담에 집신 짝에 집신 그저는 신발의 집신 아니에요 집신 짝에도 깨서봄 수업대만 말로만 아주 좋은 반찬이 된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 집신 있잖아요 원래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집신을 신고 사방 도룡이잖아 그럼 도룡이면서 집신에 미세물을 붙여봐야 되잖아 미세물은 경제적 개성인데 원래 어떻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아주 맛이 없고 먹을 수 없는 거라도 조미료를 갖다 붙이면 맛있는 반찬이 된다 개 마루가 있나요? 그러니까 집신을 갖다 싣고 도룡이잖아요 그럼 사방팔방에서 미세물으로 집신에 묻혀가 되잖아 그럼 거면 땀이 흘리지 않아요? 땀이 흘려면 집신 짝이 모여요 땀이 웃지 않아요 땀이 흘리니까 미세물이 살기엔 가장 좋은 거면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집신을 다 싣고 해비 물에 들어갔다가 마당 앞에 있는 대추나무나 밥나무나 감 나무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감이 그렇게 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원문을 말씀해주세요 집신 짝에도 깨소금 속 때만 바르면 깨소금 속 때만 바르면 조금 반찬이 된다 지금까지 환영학습 운동으로 보아된 것도 조미료를 발라주면 마시면 반찬이 된다 부터 발컹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려운 상상에 카습이 되게 어려운 상상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에이 슬리퍼를 나의 롤 그래서 슬리퍼를 바이러스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그리고, 이 시스템을 다가서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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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something like that then that persimmon is you know grows very well that's the quotation they have which really means is that even if it's worthless sleeper if you have walk around long enough then lots of IMO is attached right attached to this sleeper so you can use this as a very excellent fertilizer so they can have a nice persimmon fruit can be fruit bearing that's that's kind of quotation he wants to translate to you Alrightler I've been talking to you Um and originally a colleague of January and he said I'm going to talk to you and I'm going to talk with him and my mum and I'm going to talk to you and then I'm going to think 그리고 이거를 이 굳이의 창문이 그 이 굳이의 창문이 이 굳이의 창문이 이 차이의 수는 이 차이의 수는 이 차이의 부분에 이렇게 그 차이의 의미는 이거 차이의 수는 우리의 인공입니다 이 차이의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말이야 동양의 도움 아프장댄 뇌이 없는 것 이 기술을 이용해 이 기술을 이용해 그 기술을 이용해 그 기술을 이용해 이 기술을 이용해 이 기술을 이용해 이 기술을 이용해 지금까지 수신을 생각하는 것은 유산균과 후후군 전퇴근을 입고 그리고 염 annihilation는 국가가 놓고 있고, 지금은 원곡이 틀린 yang 같때는 다른 종류가 있으면 lecturing을 Funk에 정해져요. 이게 성장한 어머니가 어서번호지 없지만, 아직은 사람을 잊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류가 잊지게 되었다고요. 나는 제가 한 번 보기를 통해 말하는 이 노래가 있고, 어떻게 이해가 되었다고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는다고 얼마 안 들었습니다. 조사를 넣었는데 유산균이나 효능균이나 단방에 청립지 유용을 갖다가 단면이 잘 돼서 조사료가 농용산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농구화의 식물이 생기고 랍스 같은 식물입니다. 식물의 식물이 잘 변화해 보다는 좋은 식물의 식물입니다. 이를 넣는 랍스 같은 식물의 식물입니다. 랍스 같은 식물을 넣어 보다는 식물의 식물을 넣어 보다. 포맨티드 플랜퓨스, 그런 것들도요. 그러면, 이것이 훌륭한 애니멀피를 만듭니다. 이 비가 더 높은 애니멀피를 만듭니다. 지금 하와이에서 데이비드 워웅이 모링가를 재배하고 있다고. 모링가. 아주 전세계로 최고의 모링가가 데이비드 워웅이 제대로 모링가. 자유로운 스피릿. 자유로운 가을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모링가도 저걸 갖다가 그냥 모링가도 가면 다리오시킬 수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Mr. David Wong, right now, he raises a lot of Moringa or Moringai which has a high nutritional value as well as a medicinal value. anyway, he's using that one as the best quality in the whole world the Moringa. Moringa is not every Moringa is the same quality but he has a very excellent pesticide-free Moringa and some of the other kinds of Moringa powder they have they analyze the Moringa and the nutritional value and they found out they claim that it's organic Moringa but lots of pesticide in there. but his one is absolutely no pesticide. so, uh, the Master Cho recognize his quality of the Moringa is very high but he thinks you can add it uh, more than uh, if you ferment ferment before you dry up that might be adding another quality or another level of the high quality. Yeah. Thank you. So, Moringa 재배할 때 Moringa 수확한 거 있잖아요 그걸 발효시켜가지고 Moringa 나무를 주면 더 좋은게 만들어줄 거예요. If you the hardest Moringa the if you ferment and after you ferment you give it back to the Moringa tree that may produce a lot more and a lot higher quality of the Moringa yeah. Ferment So, 가벼을 뭐 가벼을 뭐 가벼을 가벼을 다 뭐 가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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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So, you can ferment with IM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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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산 LAB and actually human waste and then you ferment that and then use as a fertilizer then it can become a lot better quality or superior quality of the Moringa or what I'm a a is in Korea unless you eat your own doo for three years then you will have a yellow flower on your face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구와 족의 향룩, 야채와 상류권 먹지않으면 황산이나 당뇨병이 원인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그 의미는 야채와 상륙인의 체력을 먹기 때문에 유산으로 살고있는 두 등을 먹기 때문에 영양아가 높은 어디가 아니면 당뇨병이 원인다는 말입니다 영양아가 높은 두 등을 먹기 때문에 영양아가 높은 두 등을 먹기 때문에 영양아가 높은 두 등을 먹기 때문에 excellent to prevent this kind of bad disease it's just korean quotation so quality i mean the value of the human waste is very high that's what the quotation of the korean means that 그 말은 무슨 말이냐는 모린가는 모린가로 만든 걸음을 모린가에 주었을 때 최고의 효과란 말이오 그리고 또 다른 그 장문들도 제 몸의 인부를 검증해 주는 것이 아주 효과가 크다는 말아보는 거에요 ok so when you give the moringa tree for the moringa fertilizer that will become very excellent after all the same thing each different kinds of you know fruits or trees if they give their own part then they will make this better quality or better kind of the fruits or you know results of the leaves or 같은 경우에 대해 이야기 sleeping 생각을 nosotros 때 답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것은 처음에 말이야 네네 저는 말이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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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부산의 농구 사료가 이해가 되었어요? 이 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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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은 높은 랩의 랩의 랩입니다. 킥팬, direction of the 킥팬 공기주의는 양광 양광주의는 무언적외선 이 무언적외선이 있는데 이 무언적외선 안에는 생육광선이 있죠 이 무언적외선 안에는 생육광선이 있습니다 이 무언적외선 안에는 생육광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자를 심지 않아요? 종자를 심을 때 새싹이 올라오면 새싹 대가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본 적 있어요? 이 무언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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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적외선이예요. 그래서 아군 앞에서 쥐이면 여자들 병이 없는거에요. 근데 그걸 쥐이지 않고 가스를 쓰게 보니까 지금 자중압이나 위방압이 다 걸리는거라고요. 적외선이 병을 방지할 수 있는 치도 보험된다 이거죠? 캠에서 적외선이 있단 말이예요? far infrared rays. 그 sun light 다는 바infra-레인 매우 굉장히 역사히 일일 이전 매일 오이 When the women, the female, the ladies and the housewife, they hit the cooking and then they had heat coming out of the fire and then they receive the ultra-red rate and they prevent cancer of the uterus or something like that. So this is a very medicinal effect from the sunlight. 그 원소에서는 안에 생육부항선이 있다고요. 아, so far ultra-red ray contains lively ray in there. so it's a beneficial effect, in other words, for the peak. 그러면 제가 짜서 있어요. 그럼 씨를 심었을 때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오면 노란 머리를 들고 오잖아요. 그 노란 머리를 들고 싹이 오는데, 그것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은, when you put the seed in the ground, they have a sprout, right? The head of the sprout, which way, which direction they have coming out? Sun. Yeah? Sun.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Oh, the south. Always south. They sprouted direct to the south, southern side. 예를 들어서 망리아에서, 그 예수는 지장 난광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남쪽으로 하는 거예요. That's the reason why you fill this peak pan in the south. That's the reason why. This is the reason why. The peak pan will be the south, southern part. So, because of that, when you have the peak pan direct to the southern direction, then you observe this ultra-red, uh, red, uh, ray. And then you get a lot of beneficial effect. That's the reason why he recommend to fill this direct toward the south. The best and best resource, uh, of this, uh, the whole vigory is, uh, coming from the sunlight. So, you wanted to have a hundred percent or a hundred ten percent of the benefit out of the sunlight. So, the direction of the peak pan should be always southern, southern part, southern direction.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Okay, which? I'm going by the line. Huh? Which end of the building goes south? She's a little... No, the front part. You know, the front part, the... Okay, the building is like that. Yeah, yeah. But, when you have the... This is the way, right? Yeah. Then... No, this was the right, right? And the southern part comes this one. This direction, uh, this is the south. And then you have to build it this. So, all over the way, and the side is over here. The front part directs this south, south. The back, front and back is south and north. The side is closed. Another one raise up, raise down. That is in the front. That's the south, southern direction. So, the lower side is on the south direction? Ah.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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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at's right. The lower side directs the south... Front or south. Front or other back. So, the back to the bush. Which way is. Oh, this is your west. Oh, this is your west. Yeah. Yeah. 부산을 만약에서 The above the corrugated or the galvanized vellum is the north side. 그래서 여기 여기가 열여서 다치다. Yeah, that can slide down and slide up on the low part. 그리고 여기서 지하수, 지상수, 충상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 사용 자皇ية 3개의 shares. 지상수, 지상수, 지상수 그리고 역시 toda다. 그리고 생위원 Beethoven, 역시ces 물에 있는 물의 물에 대한 물이 발에 대한 유사의 물의 물의 물이 21% 21% 공기 중에는 공기가 1% 1% 이 물에 기온의 전환 수는 21% 이게 0%. 지하수인은 0%. 보면 지하수인은 0%. 지하수인은 0%. 이렇게 섬을 담고 있는지 보시면 세 가지분들을 알아보고 지하수인은 0%. no oxygen content and on the ground on the ground is three percent above ground is a lot more than three percent but you cannot pinpoint out because uh the oxygen content in the air is 21 percent but water in the in the sky can be variable okay but it's more than three percent it could be 11 percent or something yeah because of the when the rain comes out rain has lots of oxygen so that's the reason why the plant grow or grass grow right after the rain because there are a lot of oxygen content so if you use the house vinyl house then you tend to use this the underground water right that's the reason why they get disease and easy because the option is not zero when you raise the chicken broiler then what kind of water did you use underground is that the county water is that above the ground or this uh they bring it up the underground that makes you uh artesian water is underground yeah artesian water is underground yeah artesian water is underground yeah so you know the water that you he saw the last time you wear that very low oxygen content so if a low oxygen content water the fish cannot grow well so he's try to emphasize is that when you use underground water always try to make it bmw water drop down this you know uh one meter high and drop down hit this uh stone you know you you know what the bmw so if you saw bmw data come on and drop down and drop down and drop down then it's gonna run and dro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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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re gonna run 하와이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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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은 고속에서 비엔라빈의 비엔라빈의 비엔라 신효정관의 중심층이 높은 18% If you are recirculating again and again It can go up to 18% 신효정관을 다시 재생 부분을 재생이하여 그 학생회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그건 식사시간이 됐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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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